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4년 8월에 출고된 2015년식 KG 모빌리티 쌍용 렉스턴 W 2.04륜 RX7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3만 2519km 판매금액은 77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구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014년 8월 22일 출고 2015년식 주행거리는 13만 2519km 성능보증보험사는 KB 손해보험으로 제휴가 되어있구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한달동안 보증받으실 수 있는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술이 있음 사고 없음에서 운전석 아펜다 하나가 교환이 됐네요. 이 부품은 이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인데 이제 볼트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단순 교환으로 보구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로 없고 냉각수 누수도 없다고 나와있구요.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구요. 후측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후면 사진입니다. 앞좌석, 운전석, 전동시트, 뒷좌석. 뒷좌석은 사람이 많이 안탔나보네요. 엄청 깨끗해 보이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계기편상 주행거리는 13만 2522km, 4륜, 열산시트 장착이 되어있구요.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있네요. 트렁크도 이쁘게 매트까지 깔아놨고, 차 관리를 엄청 잘하신 것 같네요. 차 상태는 엄청 좋아보이고, 타이어 상태는 한 50% 정도 남은 것 같구요. 휠은 기수 없이 깨끗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구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4년 8월에 출고된 2015년식 KG 모빌리티 쌍용 렉스턴 W 2.0 4륜 RX7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3만 2519km, 판매금액은 77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구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